나 기이한 사건이라 연쇄살인의 가능성은 매지할 수 없고 죽었을 때 죽지 아니여 살았을 때 살지 않았다 쓸데없는 하지 말고 돈 되는 탐정일이나 해요 여기 뭐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분명 흡혈기가 있어 흡혈기는 무슨 사춘기예요? 역시 아니었구만 범인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이건 예고살인 불에 타는 사람을 나도 봤다 그 여인 말이야 뭔가 이상한 건 못 느꼈냐? 하긴 뭔가 좀 다르긴 달랐습니다 이뻐 확 물어버릴까? 손으로라 또 누군가 죽게 될 것이야 나를 도와주면 개마장력을 도와주마 그자는 오늘 밤 이곳에 나타날 것이 이놈 또한 여기서 죽을 것이다 시작해 볼까?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자가 작다고 그랬잖아 개XXX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사나이